안녕하십니까 성정지역 경북 포항시 기계면 운주산 일대에서 사과와 단감을 생산하는 청년농부 별총각입니다. 예쁘고 맛이 괜찮다고 아무 과일이나 드실 건가요? 저희 법변 농장은 제초제, 착색제, 생장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산무 농법을 원칙으로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라이브 울렁증이 좀 있었는데 완화된 게 가장 크고 저희가 이제 저탄소 인증을 받았고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을 받아서 양심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솔직히 소비자분들께서 잘 몰라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저희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차츰 차츰 좀 나아지는 걸 좀 실감하고 지금 발로 숫자도 꽤 늘었고 옹작업 중에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켜놓고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하고 소통도 신념을 지켜서 산무 농법을 원칙으로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